그림 가는 중심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외계행성 A와 B의 공전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A와 B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우선 어떤 별이 있고요. 이 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외계행성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각각 0.4AU와 0.6AU고요. B의 공전궤도면 관측자의 시선방향과 나란하다라고 써 있어요. A는 안 써 있어요. 그럼 우선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겠죠? 관측자의 시선방향이 이렇게 있고 중심별이 있고 B는 관측자의 시선방향에 나란하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B는.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A는 지금 보시면 B가 관측자의 시선방향에 나란한데 A는 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A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나란한 거니까 A는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A는. 그러니까 관측자의 시선방향 쪽에서는 이렇게 위쪽을 돌고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공전주기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공전주기는 공전궤도 반지름과 상관이 있어요. 즉 중심별에 가까울수록 공전주기가 짧아지죠. A랑 B랑 볼 건데 어차피 A가 지금 공전궤도 반지름이 0.4AU이기 때문에 A보다 B가 긴 게 맞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 보셔도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렸다가 다시 가리는데 이 걸린 시간이 공전주기인데 B는 안 보이죠? A는 공전주기가 두 번 지날 때.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A보다 B가 긴 거고요. 자 반지름은 A가 B의 4배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이 밝기에 대한 얘기죠. 지금 A에 의해서는 중심별의 밝기가 얼마가 떨어지냐면 1,000분의 4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B에 의해서는 1,000분의 1만큼 떨어져요. 그럼 A에 의해서 밝기가 4배 떨어지잖아요. 그럼 A의 반지름이 B의 4배가 맞는 거야? 아니야. 그렇죠? 밝기가 떨어지는 건 반지름 때문이 아니라 면적 때문이기 때문에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그렇죠? 면적이 4배 커진다는 건 반지름은 2배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ㄴ은 틀렸고요. ㄷ, ㄱ 시기에 그랬는데 지금 ㄱ 시기면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B가. B가 딱 가린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가린 다음에 그 다음 가리는 거에 있는 가운데 부분이니까 A는 가리고 나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B까지 공정궤도 반지름이 0.6이고요. A까지가 0.4이기 때문에 이 길이잖아요. 그럼 1AU보다는 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AU보다 멀다는 틀렸기 때문에 답은 ㄱ 1번이 되는 겁니다.